지금 다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문적인 환경이 개선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새 아파트 가져가셔야 돼요. 지금은 새 아파트가 대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다른 게 아니고요. 상인동에 고독 자리 조합원 비난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조합원이세요? 네. 네. 그런데 그거를 매도 시점에 어떤 제가 매도를 해야 되나. 그럼 매도를 하면 뭘로 바꿔 타야 되나. 지금 매도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 분양권을? 네. 매도를 해야 될까? 보유를 해야 될까? 전반적인 방향부터 매도를 한다면 시기까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고독자이 갖고 계신다고요? 네. 여기 아까 원조합원이셨어요? 네. 네. 원조합원? 네. 알겠습니다. 원조합원. 제가 매도 시기랑요. 네. 또 언제 또 어떤 지역으로 갈아타야 되나. 그것까지 좀 알려드릴게요. 네. 네. 일단 입지적인 여건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고독주공 6단지가 지금 재건축이 되고 있는 데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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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주변에 보면 지금 이제 그라시움은 이제 작년부터 입주했고 옆에 있는 센트럴 아이파크도 지금 입주하고 있고 지금 아르테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입주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지금 이 주변 지역에 다 이제 고독주공이 다 재건축이 된 아파트인데 얘가 지금 가장 늦죠? 그렇죠? 네. 예. 얘가 지금 내년 초에 입주를 하잖아요. 네네. 예. 네. 내년 초에 입주를 하는데. 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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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좀 넓게 보면 이 라인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전에 그 고독주공이 재건축이된 지역이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지금 개도 입주를 하고 있고 인근에 보면 여기 지금 35선 라인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보면 이 쪽에 위쪽에 또 고독비즈벨이라고 또 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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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쪽에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이제 착공이 들어가죠. 그렇죠? 네. 네. 자. 요런 거 입지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좀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한 3년 정도는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년 정도는 보유하셨다가요. 단기적으로는 3년 정도 더 보유하셨다가 그다음에는 재건축 아파트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항상 부동산이라는 게 우리 다른 시청자분들 좀 기담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이라는 건 항상 부동산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격적인 역량을 받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수요와 공급이에요. 그렇죠? 수요와 공급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청장이 여기 지금 고덕자이 갖고 계시는데 여기가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좀 많이 좀 올랐죠? 작년 6월달부터. 분양된 이후에 작년 6월달 이후부터 이 그라슈이라든가 아르떼온이라든가 이쪽 일대 그러니까 특히 여기가 다 신규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신규 아파트인데 작년에 유난히 많이 올랐어요. 이쪽이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대도시일수록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 같은 이런 대도심 같은 지역에 부산이나 이런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역에 신규 아파트를 공급을 하려면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즉, 우리가 서울 같은 대도시일수록 이 신규 아파트 공급 비중이 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을 지금 규제를 하니까 자, 규제를 하니까 앞으로는 공급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이 상당, 입주 물량이 지금 사만 가구가 넘어가요. 자,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동안 계속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를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반토막이 난다라는 거죠. 신규 아파트가. 즉,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신규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내년에는 더욱더 부각될 거 아닙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다 지금 신규 아파트잖아요. 그렇죠? 다 신규 아파트이기 때문에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이 최소한 2, 3년 이상은 간다라는 거죠. 그럼 그 이후에는 언젠가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 한번 제가 또 가볼게요. 그럼 재개발, 재건축을 규제를 하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공급 비중이 줄어들지만 서울 같은 대도시일수록 정비 사업을 통한 이런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신규 아파트를 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젠가 규제 완화되겠죠. 그러면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게 또 가격이 급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해되시죠? 네. 그럼 제가 봤을 때는요. 자,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이 새 아파트를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지금 다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문적인 환경이 개선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새 아파트 가져가셔야 돼요. 지금은 새 아파트가 대세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새 아파트가 될 만한 재건축 아파트로 갈아타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면 한 3년 이상은, 3년 정도는 보유하셨다가 그다음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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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